사투리 안 쓰고 있어 사투리 안 쓰고 있어도 사투리에요 지금 나는 사투리가 지금 안 나온다니까? 안 나온다니까 사투리라고요 솔직히 사투리 심해 진짜 나는 내 생각에는 진짜 별로 안 심해 종성종 엄청 심하다 근데 송종이 자기는 자기가 안 쓴데 나도 내가 안 쓰거든 매일 싸워 둘이 혀가 짧은 걸로 혀가 좀 많이 짧아요 초등학교 때가 더 짧아요 유전 유전 어쩔 수 없지 일찍 숙소 지게에서 뛰는 거거든 맘에서 뛰어준다고 죽을 때가 네 뭐야 집에 꿇는 소리 런닝과 추구는 달라 올라와!! 뛰어, 뛰어, 뛰어... 치마에서 뛰는데 물으러 몰리고 물으러 몰리고 2분 닮았다 소리 안 들어갔어요. 많이 들어요. 태양이 너무 잘생겼지. 근데 태양이가 약간 애기 버전이고 형이 약간 성실기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럼 왜 이렇게 되나. 나는 20살 때 포니 형 닮았다고 하는 소리 많이 들었었는데. 아니 좋았어요. 태양이 형 되게 남자답게 좋습니다. 그러면 치킨 치킨. 치킨이요? 치킨은 한 마리 정도? 너무 무거워요. 생각보다 많이 안 먹어요. 여기 습태맛으로. 그럼 제일 많이 먹을 수 있는 건가요? 제일 많이 먹을 수 있는 건가요? 진짜 맛있게 먹더라고. 진짜. 그래요? 내가 대충 먹은 건데. 와라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가지 말고 여행 운동장 앞에 펜 잡았다 하잖아. 아 맞네. 형은 정확하잖아. 야 그냥 투표를 해야지. 여장에서 여장을 뽑으라고. 여장을 뽑으라고 어떻게 뽑으라고. 맞네. 세력이 좀 쎕니다 선배. 자기 힘인데. 제가 말했죠. 이게 세력이 좀 쎄서 그래요. 대통영하고 일손이 있는데 대통영도 질로 하는 거. 원래 압도적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. 그때 이기했던 거. 배 돌아왔습니다.